먼저 시사탑화의 심층군석 김건희 특검법 발의는 민주당 개혁의 신호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 같은 요즘 여러분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하면 너무 보고 싶죠. 재밌죠. 그렇죠? 아마 되게 재밌을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당대표가 바뀌고 최고위원들이 바뀌니까 야 이렇게 욕 한마디 안하고 심지어 고민전까지도 시원한 발언을 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달라졌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졌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요. 항상 최고위원회의나 아침에 민주당 지도부 회의를 할 때요. 그 전날 조중동의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그거를 올려놔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모르셨죠. 항상 여태까지 민주당은요. 그 전날 조중동의 기사를 분석을 해서 딱 민주당이 최고위원 할 때 그걸 봐요. 그래서 조중동의 방향, 이런 비판 기사가 있다. 항상 그랬습니다. 조중동의 기사를 스크랩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가냐. 조중동의 기사를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서 스크랩했던 걸 없앴습니다. 그걸 왜 보냐. 조중동의 기사를 보니까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고 조중동이 공격을 한다고 해서 움츠려들고.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의 지도부는요. 조중동의 기사 스크랩을 없앴습니다. 없앴더니, 그렇죠? 없앴더니 민주당이 이제 조중동 눈치 보지 않고 민주당만의 색깔을 가진 거예요. 여태까지 민주당은 조중동의 어떤 그 전날 기사 다 스크랩해서 지도부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고 하면 거기에 수박들은 거기에 동요를 해서 민주당이 늘 조심스러운 정당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법 발의는 과거 민주당이었다 그러면 역풍을 두려워해서 절대 이런 특검법 발의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민주당이 이런 특검법을 밀어붙이게 됐냐. 이거는 민주당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김건희 특검법은 신호탄에 이제 저는 신호탄을 쏘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특검법에는 김건희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은요. 김건희라는 그 현재 윤석열의 부인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왜 김건희 도이치모토스 사건이 치명적이냐. 김건희 빼고 다 구속됐어요. 김건희 빼고 다 구속된 사건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왜 김건희 특검법은 정당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경찰과 검찰이 떠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떠넘기기를 해요. 경찰은 자기네가 수사한 거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결론을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질질질 끓기만 하지 결론을 내지 못해요. 검찰이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누가 해야 돼요? 특검이 해야 되죠. 제 말 이해가시죠? 검찰이 결론을 못 내. 경찰은 이미 자기네들이 수사한 거 다 올렸어. 그리고 검찰은 이미 범죄 열릴란표라는 걸 만들어갖고 실질적으로 김건희가 엄청난 범죄가 혐의가 있다는 걸 검찰에서 이미 증명을 하고 있어. 그런데 결론을 못 내. 결론을 못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을 내주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특검은 여러분들 그 대신 보면요. 이 특검법은 여야 합의를 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합의 특검법은 여야 합의 사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법사위원장을 넘겨줬냐. 그렇죠? 법사위원장을 넘겨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특검법이 민주당이 아무리 강하게 밀어붙여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여러분들 법사위원장 넘겨주면 안 된다. 그렇죠? 법사위원장 넘겨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예요.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언론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민주당이 바보가 아니죠. 패스트트랙이 남았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하면 180일이 소요가 돼요. 180일. 아무리 법사위원장이 멸치가 법사위를 잡고 있다고 해도 민주당이 쓸 수 있는 게 패스트트랙 법안이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쓰면 6개월이 걸려요. 그렇죠?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상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전국을 흔들 수 있는 카드가 된 거예요. 민주당 나쁘지 않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그 다음에 허위경력 허위경력 사건 그 다음에 협찬한 뭐죠? 코바라 콘텐츠에 협찬을 했던 뇌물공여 이 세 가지의 사건으로 한정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위경력 사건도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김건희가 여기저기서 허위경력으로 어떤 강의 강사를 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복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대는 왜 이상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을까. 이것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엮여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국민대에서 수십만주를 매집을 합니다. 국민대는 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을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국민대가 딸려 나오게 되는 거고 국민대가 왜 저렇게 김건희를 봐줄 수밖에 없었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저희 와이프가 목소리를 조금 줄이래요.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허위 경력을 덮어준 건 국민대예요. 그 국민대가 왜 덮어줄 수밖에 없었을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집했던 국민대. 다 엮여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바라 콘텐츠에 협찬한 업체들. 그 업체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이후에 어떤 탄탄대로를 겪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건희 특검법 발의 자체가 민주당이 대책 없이 한 게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뺏겼지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수의석으로 패스트트랙을 거치면 6개월이 걸리죠. 그러면 민주당이 9월에 발의를 하면 10, 11, 12, 1, 2, 3, 내년 3월이면 사실상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 민주당이 왜 밀어붙였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민주당이 예전 같으면 이렇게 과감하게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못해요. 당내에 벌써 불협함이 일어나고 당내 잡음이 일어나는데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똘똘 뭉쳐갖고 특검법 발의에 이견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민주당에서 수박이라고 했던 자들 있죠. 민주당에서 수박이라고 했던 자들도 조용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당대표 딱 되는 순간 다들 입 다물 것이다. 지금 그 현실대로 일어나고 있죠. 이재명 당대표 되는 순간 수박들이 난리 쳐갖고 이재명 흔들 것 같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되고 지도부가 딱 단일 대우로 특검법 발의하고 여러 가지 하는 순간 입 딱 닫을 거다. 제가 예상했잖아요. 납작 엎드릴 거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조용할 수밖에 없냐면 결국은 국민적 지지율을 받고 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총에서 비대위원장을 발표했는데 정진석이 됐어요. 돌고 돌았 결국은 정진석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정진석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이준석은 뭐랍니까? 이준석은 바로 또 갇협은 걸어요. 그러면 지금 저쪽은 또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지금 현재 차기 당대표 후보군에는 김기현, 나국상, 정진석, 여러 가지 권난동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오는데 희한하게 유승민이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유승민이가 또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어떻게 또 파국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이재명을 흔들, 민주당 당내에서 이재명을 흔들만한 어떤 건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금 민주당의 이 개혁의 신호탄은 지지층을 결집시킵니다. 가만 보시면 민주당 포기하고 이제 나는 민주당 안 보고 살랜다 이런 분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 되는 순간 다 돌아왔고 똘똘 뭉치고 있죠. 민주당이 똘똘 뭉치고 지지층이 똘똘 뭉치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이재명 의원을 함부로 소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9월 9일이 9월 9일이 100% 여러분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9월 9일입니다. 검찰은 기소하겠죠. 그렇죠? 검찰은 기소합니다. 100%죠. 김혜경 여사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진해가 소환한다고 김건희는 그 어떤 것도 안 해요. 얘네들은 100% 기소해요. 기소해서 결국은 추석밥상에 기소됐다. 이걸로 아마 검찰이 기소했다. 이걸로 아마 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김건희 논문 아예 표절이 아닌 복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현재 민주당의 개혁 김건희 특허법 발의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의 그전에 당대표 체제였으면 이거 택도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택도 없는 일인데 민주당 해내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이상민 행자부 장관 그리고 한동훈 쟤네들 잘못하면 바로 바로 탄핵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와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랑 사이가 안 좋아요. 문재인 정부부터.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사법부와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민주당이 사법부에게 고개를 쳐박고 들어갈 일 아니죠. 사법부가 판결을 잘못하면 법관 탄핵도 해야 돼요. 그게 저는 민주당이 야성을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세게 나가면 나갈수록 저쪽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늘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 민주당이 늘 야당 같지 않은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의석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국회는 의석이 깡패예요. 법관 탄핵도 민주당이 과감하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 법관 탄핵하고 검사들, 검찰총장 탄핵하고 법무부 장관 탄핵하고 민주당이 여러분들 밀어붙여야 돼요. 탄핵을 해서 역풍을 맞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정말 우라통 터지게 해서 지지층들에게 역풍 맞는 건 모르고 있어요. 역풍을 맞더라도 조중동한테 맞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결국 선거는 지지층이 죽어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3연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지지층들이 투표하러 안 나온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지지층들이 투표를 하러 안 나오는데 어떻게 선거에서 이깁니까? 늘 지지층들 실망시키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참패하는 거예요. 지방선거는 지지층만 모였어도 이기는 선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개혁의 신호탄은 정말 당원들을 직결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정책을 펼칠 때 민주당은 더 센 정당이 되고 함부로 국민의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80석이라는, 170석이라는 의석의 힘을 보여주면요. 쟤네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해요. 180석 있으나 마나인 정당이니까 우습게 보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고 차기 미래의 권력자인 이재명이라는 당대표로 저렇게 쉽게, 그리고 그의 부인 김혜경 여사도 저렇게 쉽게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함부로 했다가는 민주당 의석이 움직인다라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함부로 경고망동 못하죠. 입법부가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우습게 본 거예요. 여태까지. 그 기능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의 신호탄은 의석을 쓸 줄 아는 민주당. 그렇죠? 왜 우리가 민주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몰아줬어요? 힘바류라고 쓴 거잖아요. 2년 동안 쓰지 못했던 의석의 힘. 그렇죠? 여태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도 의석의 힘을 국회에서는 의석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의석의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습게 보였고 남은 2년 동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어떤 힘을 진짜 보여주는 그런데 그것밖에 민주당이 막을 게 없어요. 사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행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힘은 입법부다. 입법부의 힘을 제대로 써야지 다음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믿고 의석을 몰아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180석 이대로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민주당 찍고 싶습니까? 안 찍어줘요. 쟤네들 180석 줘봐야 쟤네들 아무것도 못해.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총선 전에 1년 반 동안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의 힘을 보여주면요. 민주당이 변했구나. 민주당에게 힘을 더 실어줘야 되겠구나. 윤석열 지금 지지율도 안 나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민주당이 국회의석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